어? 이달의 두번째 독서 브이로그 두번째 책은 조성아 작가의 연의 편지입니다 표지만 봐도 느낌이 오듯이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예전에는 만화책이라고 하면 좀 재미만을 위해서만 읽게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웹툰 시장이 발전하면서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한 만화들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전 학교에서 겪은 그런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전학원 학교에서도 어딘가 자리 잡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어느 날 색상 안쪽에 붙어있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편지는 소리에게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, 구석구석에 있는 아지트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소리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다음 편지가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남겨주면서 한 통 한 통 편지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친구 동순이도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호연이라는 저 친구가 남긴 마지막 편지도 찾게 되고 호연이랑 소리의 마법 같은 인연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정도면 얼추 소개를 다 한 것 같고요 이 책은 웹툰이지만 웹툰을 보면서 상처받았던 인물들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나 사람이 가진 호의,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서 책을 읽는 동안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곧 영화로 제작이 된다고 하니 나중에 나오면 보러 가려고요 이상 독서 브이로그 끝!